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적응 안되는 어질어질한 사연 가지고 왔으니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남친과 사랑을 나누는데 가슴에 남친 엄마 얼굴 타투가 딱 막 얼굴이 실룩실룩 저를 노려보는데요. 진짜 소름도 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원지 남친 가슴에 엄마 얼굴 타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인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제 친한 친구들한테도 털어놓기에 너무 민망하고 안 돼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만 하다가 결국 여기다 올려봅니다. 저요 지금 진짜 농담하는 거 아니고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러는 거니까 보시고 저 놀리지 말고 좋은 점 꼭 부탁드려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20대 초반 평범한 대학생이고요. 남친은 20대 후반 직장인인데요. 솔직히 저희가 나이 차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외모도 그렇고 잘생겼어요. 취향도 성격도 다 잘 맞아서 남친뿐만 아니라 저도 참 우리는 잘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딱 한 가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 아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고민이 하나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남자친구 가슴에 예전에 돌아가신 어머님 얼굴 타투가 커다랗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는 태어난 날부터 돌아가신 날짜가 같이 새겨져 있는데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 건지까지는 저도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냥 사랑하는 어머니 이런 글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는 얼굴 타투라.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요. 이게 왜 있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어머니가 워낙에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그리운 엄마를 늘 가슴에 기억하고 싶은 그 마음에 성인이 되자마자 생전 어머니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을 들고 가서 새긴 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일단 그래요. 타투 자체가 정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되게 허접해요. 조잡하죠.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 좀 오래 지나서 그런지 색이 다 빠지고 번져서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남친한테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괴랄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사랑을 나눌 때 이때가 정말 압권인 게 남친 가슴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 어머니 얼굴 쪽 특히 입가가 막 실룩실룩 움직이는데 하필이면 이게 또 정확히는 제 눈 위치랑 딱 맞아 떨어지니까요. 저한테 너 뭐냐 이렇게 뭐라 뭐라 하는 것 같고 막 비웃는 것 같고 그래서 더 기괴하고 무서워요. 적응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정말 좋은 의미로 타투를 새겼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미안한 건데 아무리 그래도 그 타투를 볼 때마다 그래요. 천년의 욕정도 확 식어버리는 기분입니다. 안 돼요. 남친 어머니가 당신 아들 가슴에서 저를 막 노래 보는 것 같고 심지어 얼굴이 막 실룩실룩 움직이니까 근데 남친은 아무래도 자기한테는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아 네 저도 그 마음은 알죠.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불편해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이걸 이해 못하냐 이런 거죠. 물론 이걸 가지고 싸움까지 간 적은 없어요. 하지만 저 혼자 참다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살짝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막 서운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젠 저도 더 이상 말을 못 꺼내겠어요. 아무리 역지사지를 해봐도 그냥 자기 애인이 싫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몸에 새긴 어머니 얼굴을 지우거나 덮어버리기는 어려운 거겠죠. 그래요. 남친의 그런 마음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싫은 건 싫은 거잖아요. 어쩔 때는 막 저도 모르게 소름이 막 돋기도 그러거든요. 앞으로의 저는 뭘 어찌 해야 되는 걸까요? 감히 어디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러니 제발 뭐든 좋으니까 좋은 점 꼭 해주세요. 뒤에 한 개 더 있어요. 댓글 1번 이게 주작이 아니고 정말 진짜라면 그냥 헤어져라. 아니 세상 그 어느 누가 19금 타이밍에 옛날에 돌아가신 시험만한 아이컨택을 하고 싶겠냐고. 난 안 되겠는데? 아들이 지극한 효심으로 평생 독서공방하겠다는데 왜 이걸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빨리 그 마음을 존중해주라 이 말이야. 어? 내 댓글 아니 미친 차라리 등판이나 다리에 하든가 하필이면 가슴이 너무 웃겨. 깔깔깔깔깔깔 파스라도 붙이는 게 아이씨 아이컨택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예전에 만났던 남자 이 인간 치골 쪽에 전여친 이니셜이 있었더랬죠. 아니 그래 그때 사귄 거 그렇다 쳐 사귄 거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나랑 즉 새여친과 사귈 때 특히 잠을 잘 거면 전여친 이름 이니셜은 지어오는 정도의 성인은 보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 말이 맞잖아요. 너무 정탈되어서 바로 헤어졌고 이미 3년이나 더 지난 옛날 일이지만 지금도 그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개빡친다고 그지같아 그런데 얼굴이라고? 헐 사원 뭐 문제 있습니까? 사랑 나눌 때마다 커다란 파스라도 붙이고 하면 되죠. 그리고 남친한테 말을 해보세요. 오빠랑 사랑을 나눌 때마다 어머님이 날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 나 너무 민망하니까 이때만이라도 파스로 좀 가려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이죠. 댓글 우리 엄마 답답해서 안 돼. 이럴 것 같아요. 끌 끌 끌 끌 5번 아 이 새끼 직공이 따라 있네. 소름돋는다 정말. 이래가지고 사진을 올렸는데 연예인 사진입니다. 제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가슴에 이만한 손바닥만하게 엄마 젊을 때 아가씨 때 얼굴을 새겨놨더라고요. 그걸 본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와씨 천년에 욕정도 식는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릴까 했는데 바로 이런 느낌이구나. 덜덜덜덜덜 이거 나주보고는 절대 못할 것 같다. 2번 와씨 나도 그냥 글 보면서 상상만 했을 땐 웃겼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바로 딱 비명 나온다. 이걸 어떻게 견뎌 나도 글 보자마자 직공이 생각나가지고 주작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냐 했어요. 아니 그래 뭐 본인이야 애틋하겠지만 여친은 도대체 뭔 죄냐 반대로 네 여친이 자기 아빠 얼굴 새기고 있으면 넌 그게 버텨지겠냐고 어? 예비장인 얼굴 6번 아씨 이런 미친 남친이 움직일 때마다 어머니 입술이 같이 실룩거린데 끌끌 어우 소름도다 7번 그래 그게 어떤 의미인 줄 알기 때문에 차마 지워라 라는 소리는 못하겠지 아니 그런데 저 새끼는 왜 하필이면 효도를 찌찌려 하고 있어 8번 쓴이 가슴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사토 하나 새기고 시어머니와의 만남을 주선해 보세요 그러니까 상견네 말이죠 아마 그렇게 하면 쓴이 3대에 걸쳐 큰 복을 받을 겁니다 아마도 저는 호주에 사는 사람인데요 여기는 자기 가족 얼굴로 타토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지 이게 예쁘게 된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야 10번 솔직히 주작 같지만 진짜라면 무조건 헤어지세요 저요 10년 이상 어머님한테 사랑 듬뿍 받았던 며느리고 최근에 눈물로 먼 곳으로 보내드린 그런 며느리인데요 만약에 제 남편이 그런 타토를 한다 그럼 저는 바로 이혼입니다 어디 팔꿈치나 발 뒤꿈치에 어머님 이름 정도 새기는 건 괜찮겠지만 가슴에 얼굴을 새긴다 이거 절대 용납 못해요 정말 이상한 인간입니다 아니 세상에 자기 부모님 영정을 지 가슴팍에 새기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미친거지요 11번 아이씨 팔이나 등에 새기는 건 봤어도 가슴이라고 헐 근데 정교하면 그게 또 훨씬 더 소름 끼칠 것 같은데 12번 나도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나 그리운 아들인데 이런 내가 봐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놈이구만 야 너도 그냥 니 가슴에 아빠 얼굴 한다고 해봐 뭐라고 하는 거 한번 보게 13번 뭐가 됐든 평범하지 않은 것들은 절대 만나는 거 아니야 야 상상하니까 좀 싫긴 한데 그래도 남친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뭐 조율이 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게 방법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거를 이해해 줄 여자가 과연 세상에 있을까 하는 거지 나도 자식이니까 그 마음 그래 이해돼요 그러나 내 남친이 이렇게 한다 나는 절대 만나고 싶지가 않아 천년의 욕정도 한 번에 식을만 하지 여하튼 나는 절대 못 견디고 바로 헤어질 거야 이런 고민이 웬 말이니 인양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그래 뭐 어머님이 그리우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아니 하필이면 왜 거기냐고 다른데 허벅지나 등판에 하면 얼마나 좋아 그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제 뺨을 때린 남자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자인데요 예전에 남친이 화를 못 이기고 길거리 벽을 주먹으로 쳤다고 글을 한 번 쓴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결국 제 뺨을 때리더라고요 지금 연락 1절 차단 중인데 남친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모르겠는데? 이런 반응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거야 제가 자기를 화나게 해서 그렇게 했다 네가 열받기 하니까 때린 거 아뇨? 이런 말만 하고요 근데 이 남자는 만약 저랑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계속 폭력을 쓸까요? 근데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여자라면 이런 폭력도 근절시킬 수 있지 않나요? 남자친구 지인이 제 지인인데 저희 지인들 사이에서 마냥 시원하고 유쾌한 이미지인 게 너무 그지같고 화가 나요 제정신이 아니죠 댓글 1번 너 뭐니? 주작이니? 아니면 부모님 없이 컸어? 왜 이래? 이딴 글 쓸 시간 있으면 어서 경찰선에 가라고 아무래도 얘는 맨날 쳐맞으면서 살고 싶은가 봐요 팔자라면 팔자겠죠 뭐 남미세들 2번 아니 사랑스러운 여자라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냐라니 미친 거 아니야? 세상에 일단 걔 그지같은 논리가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이제 끌 우리나라 드라마가 여자들 정신을 완전히 다 망쳤어요 현실에 로맨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아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너는 아니야 절대로 그런데 이런 그지같은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런 거라니까 보통 저러다가 이상한 양아치랑 결혼해가지고 심각한 우울증 걸리고 아니 그냥 인생이 통째로 망하는 케이스 정말 많이 봤죠 3번 죽으면서 계속 맞는 거 아니냐고 응? 내 말이 틀렸냐? 지금이라도 도망가라 다음엔 맞는 게 아니라 죽는다 4번 예전에 어떤 범죄심리학 교수가 했던 말이 있어요 폭력적인 남편 남친을 고쳐보겠다는 용감한 여자들 그거를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죽음도 같이 각오하라고 5번 이보세요 쓰니 성이 뭐예요? 남친 성이랑 같이 알려주면 안 될까? 보니까 뭐 조만간 뉴스야 나올 것 같은데 말이지 20대 꽁냥이 남친에게 살해를 당함 이렇게 말이야 야 그 거지같은 꼴 나기 전에 당장 헤어져 있잖아 뭘 쳐묻고 앉았어 내 말 알아들었으면 얼른 고개나 끄덕여 이 새끼야 얼씨구 이게 아직 덜 철 맞았노? 어?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맞고도 정신 못 차리는 걸 보면 너무 살살 맞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아직도 남친이야? 어 그래 알았어 제발 놓치지 말고 꼭 결혼해라 응원할게 이게 참 웃기는 게 공부 잘하고 누가 봐도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이게 사랑에 빠지면 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랑도 아니죠 정신 못 차리고 눈기 다 가리고 바보가 돼버리는데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저도 하는 말입니다 사람 못 고친다고 그런데 사실 그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가끔 고쳐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은 확률입니다 확률 내가 이 사람을 개과천선 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못할까? 그 확률을 보란 말이지 세상에 한 100명의 양아치가 있다 치면 그중에 개과천선이 되는 양아치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내 남자가 될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야 거의 로또급이거든 로또 1등 누군가는 대죠? 항상 매주 나오죠?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게 현실이 근데 이걸 몰라 애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내 딸 아니니까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